부동산 꿀팁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부 성주군 대가면 옥년니에 있는 주말 세컨 농막주택부지 또 기농 귀촌 주택부지 할만한 땅 매물이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자 바람이 좀 잦아 드나? 자 바람이 좀 잦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우고 현장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년니에 있는 주말 세컨 농막주택지 그 다음에 기농 귀촌 주택부지 할만한 땅입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참기름est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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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거를 하던지 무슨 결단은 내겠죠. 지금 닭소리가 들릴려고 모르겠습니다. 파우스 안에 지금 닭이 있습니다. 닭. 이 겨울 되면 오후 서너시 되면 해저뿐인데. 꽃재농사 짓는데 이 부분이 있죠. 오후 서너시 되면 해저뿐이에요. 닭도 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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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. 새카만나게 돼. 새카맨 치킨이다. 양파 마늘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. 양파 마늘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좌향이 서북향이고요.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금폐율 40에 용적율 100 나오는데요. 100평을 전용 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목은 전이고요. 건물은 지금 정자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짓는 게 맞겠다. 이 고목나무가 앞점만 가리기 때문에 정자를 보고 지어야 되나. 하여튼 하우스 철거를 하고 평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진입도로 시멘트 덮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건물 방향을 정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저쪽 방향도 남쪽으로도 지금 가리가 있고 건물은 지금 천상 정자가 보이는 이 방향을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방금 제가 건너 왔잖아요. 건너 왔는 조자리다가 나중에 건널목 덮개 공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저집행 하단부 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콘테이너는 전문가리나 우리 땅에 위치한 콘테이너는 아닙니다. 그래서 철거를 하라다라 소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땅 고추 심어 나는 부분은 고추 심어 나는 부분은 오후 한 서너시 되면 해가 지겠네요. 이 산이 높아 가지고 그렇다. 그리고 우리 땅 뒤쪽에 보강토 공사 설치가 다 되어있고 공사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강 묻어 가지고 물 빼는 공사도 다 했고 앞자락에 이렇게 구고 공사가 다 되어져 있어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그 2차선변에 오르막 내리막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. 평수가 적당합니다. 310평이기 때문에 농지원부도 만들어도 되고 다각도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획 관리적입니다. 100평을 전용 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가 면 소재지에 있는 주택지 또 주말농장 할만한 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참한매물 또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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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 잘 Streetièrement 네 사랑 사 한국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